오늘로써 상태동사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틀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상태동사 전체를 두고 어떤 특징들을 기준으로 해서 categorize, 즉 분류작업을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전체적인 주제는 분류입니다. 분류만 잘 해놓아도 상태동사라는 것이 원어민들에게 어떤 것인지 개념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태동사 그러면 상태동사의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뭐 상태동사가 상태동사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상태동사를 참 다양하게 나눠놉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와의 상태동사는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상태동사를 시작할 때 이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태동사를 일반적으로는 동사로 표현하지 않고 형용사로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태동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지난 상태동사 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한 게 겨우 진행형 하나입니다. 겨우 했던 것이 진행형 하나였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진행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태동사는 우리 언어구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동시에 상태동사의 진행형이 상태동사에서는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태동사를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상태동사를 분류함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State of Verbs, 상태동사라고 하면 다 같은 상태동사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정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설명은 하나하나 하기로 하고 먼저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State of Perception, 인식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State of Bodyly Sensation, 감각 상태. 세 번째는 Intellectual State, 지적 상태. 네 번째는 State of Emotional Attitude, 감정이나 태도의 상태. 다섯 번째는 Relational State, 관계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Stance 동사.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Can이 있습니다. 야 무슨 상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사를 다양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동작동사와 상태동사 이렇게도 나누잖아요. 그러면 상태 동사는 이 동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핵심적인 것을 압축해서 보여드립니다만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는 구별을 해서 틀을 잡아줘야만 앞으로 영어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바탕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식의 상태인데요. 우리가 인식 동사를 앞에서 다루었죠. Look, Sound, Feel, Smell, Taste 이런 동사들인데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오늘은 틀을 만드는 것이라서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깊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 단어들의 특징을 설명드릴 텐데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느껴지시는 것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인식의 주체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인식의 대상이 주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양방향성이라고 이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쌓이고 네트워크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각적 상태인데요. ache, hurt, itch, tickle 이런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ache를 예문으로 보여드렸죠. My bag aches, 그 다음에 My bag is aching, 이거 두 가지였죠. 이렇게 감각적 상태의 경우 진영형으로 쓰게 되면 시간이 일시적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감각적 상태라는 것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알아두면 워낙인들이 아인즈로 쓰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구별해 두면 워낙인들이 이렇게 진영형으로 사용할 때 그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intellectual state, 지적 상태입니다. 사실 논문 등에서 공식적으로는 intellectual이라고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웠던 mental verbs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지 동사죠. 생각하는 think에서 know, believe, understand 뭐 이런 동사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과 동사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이라면 뭔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순서대로 복습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동사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감각에서 인지로 인지에서 감정으로 아시겠죠. 관점으로 좀 다르게 보는 것 뿐이지 이미 했던 것들입니다. 자, 네번째 감정 동사 love, like 뭐 이런 동사들이죠. 그래서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는 이미 다루었던 동사들을 이 상태 동사라는 카테고리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 뿐입니다. 다섯번째 relational verbs 관계적 상태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별건 없습니다. 이미 배웠던 동사들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동사들입니다. 뭐 sim, appear, equal, fit, belong, owe, own, possess 뭐 이런 동사들인데 여기는 동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핵심적 내용만 이해를 하면 쉽게 이 동사들을 채워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핵심에는 두가지 동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be와 have입니다. 존재하느냐 소유하느냐입니다. 존재와 소유는 뭐 상태인데 존재의 대표적인 단어는 be고 소유의 대표적인 단어는 have입니다. 자, be는 그냥 존재죠.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존재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존재한다고 하면 sim을 쓰면 되죠. 존재하는데 어떻게? 뭐 똑같은 모습이나 뭐 똑같은 질량이나 부피 등등을 표현하고 싶다면 equal을 쓰면 되죠. 자, 여기 동사들 자, 이해되시죠? 소유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뭐 o냐, o은이냐, 부제야스냐 미묘한 차이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relational verb 즉, 관계적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stance 동사입니다. stand, sit, lie, leave 이런 동사들은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상태 동사인 듯, 동작 동사인 듯. 그래서 이 네 개의 동사들의 특징은 상태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진행형을 당연하다는 듯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 앞선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진행형을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따로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an인데 이 can은 그냥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좋아하는 리치 교수님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죠. 이 can도 이 상태 동사로 다루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 상태 동사를 나누면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상태 동사 전체를 7개로 구별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상태 동사를 나누는 방법에는 뭐 다양한 구별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구분해 놓은 구별 정도면 상태 동사 전체를 이해하는데 충분하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까지 해서 상태 동사를 끝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 동사 30 시리즈를 거의 끝내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저희 멤버들과 구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몇몇 중요한 상태 동사들을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개별적 접근이고 개념적 접근은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테지만 영화는 쌓여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처음 한 게 맞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곳저곳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보고 다양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때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게 영어고 그게 언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